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 저장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. 투자금 총 7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향후 전 세계 시장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단독 공장이자 또한 원통형, ESS의 첫 번째 전용 생산 공장입니다.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는 전기차용 46시리즈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인데,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제품은 생산 전부터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지만,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는 자신감 있게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.